루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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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개자쓰가 야 야 마 아 아 오 뭐야 두개 할 수 있어? 아 개빡 왠지 탑 갈거같이 생긴 캐릭터다 내가 탑이다 꺼져라 꺼져 어 쟤 사거리 왜케 기냐 내가 하고싶었네 저거 더블점프 뭐지 패시븐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쿨타임이 있는 더블점프가 되니까 다른애들 못올라오는곳에 올라갈수도 있겠네 지금 저 타워 설치되있는 저런곳 내가 바로 넘어갈수없는곳 이런데를 혼자 바로갈수도 있겠네 아 아 아 아 으아 으아 두나마 아파 에홍이 타고있어 아 좀 불 좀 꺼더라 막타 먹으려면 공격력 하나 찍어야겠다 아! 안돼! 으아 죽어요! 저 개쓰! 후우우우! 이는 뭐지? 이는 뭐에요? 토글인데? 토글방식인데 뭐지? 뭐가 바뀌는거지? 불 방식 훌! 불요이봉 이건 뭐야? 이건 바람? 불봉... 불봉하면 평타가 세지는거 같고 뭐야? 어? 갑자기 두번 내려찍으니까 뭐... 내려...내려찍는 불방맹이 쓰는데? 이게 불모드에서만 쓸 수 있는건가? 점프 두번하면? 버벅! 불방맹이 모드에서 내려찍는건가 본데? 그렇네 큐스킬도 바뀌네 같이 오오오오 바람모드에서는 점프 두번 쓰면 공중에 날아다니고 구름타면서 불방맹이 모드일때는 내려찍기 쓰네 스킬이 다 혼합되어있네 아 아 우클릭도 바뀌는거다 모든 스킬이 다 바뀌네 1을 바꾸면 우클릭도 바뀌고 큐도 바뀌네요 큐가 더 길어져요 바람모드일때는 큐가 점프하는거 아 결국 모드 바꾸는거네 어어 어어 봐봐 우클릭 아까보다 엄청 길어졌어요 꽝 그니까 바람모드일때는 미니언 잡으면 체력 40 회복되는거고 공격모드일때는 밑에 뚝가필때 미니언한테 츄딜 들어가는거고 그런가보네 츄딜인가? 아 CXP를 추가로 주는데 CXP가 뭐야? 돈인가? 경험치인가? 아 어어 졸라 세네 우 어 뭐야 다른애 다른애한테 죽었는데? 롱암투롱 저거 뭐야 저거 사거리 뭐야 쟤 뭐야 미드에서 여기 쐈는데 쟤 야 니가 레벨 높으면 다야? 잇쉑 마이 겟 쉑 마이 짜식앞아 으악 짜식임말이야 으악 아 이거 공격용이 아닌데 모드 바뀌었어 으악 궁 안찍었다 망했다 괜찮아 1렙 더 찍고 하면 돼 궁 1에 찍으면 되지 파악 파악 클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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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안녕 안녕 아아아아 우리도 있다 우리도 스코치 있다 니만 있는거 아니다 나와라 마아 마아 짜식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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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두파 오 마 니가 아까 그새끼 아니야 마 니가 아까 그새끼 아니야 마 마 니가 내 뚝배기 딱 그새끼 아니야 마 어디가니 고유 파악 사우라 거 оч 불방맹이 맞춰볼래? 아 궁 썼네? 아닌데? 궁 썼구나 아 자신있나? 자신있나? 불방맹이 맞춰볼래? 마! 자신있나? 니가 10레베가? 나도 이제 10레베이다 후우씨 저 개씨 야 쟤 뚝배기 따로 간다 쟤 뚝배기 따로 간다 이겐 스코츠 아! 타워 터졌다 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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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언 끼고 있다고 니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나? 마! 불방맹이 맞춰봐라 호호 이 찍으면 라인 유지렉 엄청 올라가네 마! 카이메라 마! 카이메라 마디람 떠볼래? 마! 카이메라 불방맹이 맞춰볼래? 7레베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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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궁 썼니? 불방맹이 맞춰볼래? 마! 7레베야? 도미니티 단축 플러스 닻 CRA tutte 5레베야? 5레베야? 6레베야? 5레베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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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글러 인데? 징글러인데? 와 궁 때문에 정글몸 녹이는 속도 봐 궁 때문에 정글몸 녹이는 속도 돌았... 돌았는데? 불방맹이 맛 좀 봐라 불방맹이 맛 좀 봐라 나 15렙이다 마 니가 좀 쎄나? 아! 꼈다 마 불방맹이 맛 좀 봐라 들어와 오우 깨는 속도 봐 다 깼다 억제기 다 깼다 뚜쉬 뚜쉬 불방맹이 맛 좀 볼래? 불방맹이 맛 좀 볼래? 미니언 다 밀고 간다 와 저 이긴 스코치 저 돌았 가 가서 좀 대주지마 그만 좀 대줘 이제 스킬 찍을 것도 없다 내가 뚜 쉬 송 뚜 뚜 ... 두쉬 두쉬 마 아까 니가 내 뚝배기 놀인다 마 마 마 니가 내 뚝배기 놀인다 마 니가 그놈이가 뒤질래 뒤질래 마 마 마 다 뒤졌어 마 니가 내 뚝배기 놀인 놈이가 쎄다 정말 쎄구만 내하고 스코치가 쌉캐리